경남 양산 사전투표 영상 논란 실제 투표자 수가 선관위 발표랑 다르네. 시민감시단, 경남 양산 삼성동 사전투표소 현장 영상 확보. 인원수 1이 세워왔더니 선관위 공식 발표와 1,000명 넘게 현저히 달라. 사전투표소 CCTV 기공개 이유도 도마 위에. 지난 3월 5일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경남 양산 삼성동의 사전투표자 숫자는 공식적으로 3,219명이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숫자는 2,788명이고 관내 사전투표 숫자는 431명이었다. 이는 유튜브하면 대개지 채널을 운영하는 한양만시의 정보공개청구로 선관위에서 제공한 공식적인 수치이며 최종 집계된 숫자이다. 그러나 시민감시단이 녹화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개시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마감시간까지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총 2,072명이었다. 총 12시간 이상의 영상을 시민감시단이 1,2 확인을 하여 카운팅한 결과라는 것이다. 선관위의 공식 발표와 무려 1,000명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시민감시단 측은 1,000표 이상을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하게 쑤셔넣었다. 라고 표현하면서 전국에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했다. 시민감시단 측은 물론 영상을 실제로 본 시민들은 실제 출입자의 영상을 바탕으로 한 숫자와 선관위 공식 집계가 맞지 않는다. 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분위기다. 1부에서는 영상의 풀버전을 공개하여 대중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선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답한 관내 사전투표자 숫자 2,788명. 관외 사전투표 숫자는 432명이 개표현장에 나가지 않은 인원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의 현격한 득표율 차이는 비정상.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20%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훨씬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이 후보는 47% 윤 후보는 53%를 얻어 두 후보 간의 차이가 6%밖에 나지 않았다. 통계학자들은 당일투표 결과와 사전투표 결과가 무려 14%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이처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미 지난 4.25 총선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안임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75세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이다. 투표소 안장 cctv는 왜 비공개? 시민감시단 측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각 투표소에 현장 cctv를 비공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 점을 깨기 문제 삼고 있다.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누구나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인원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의 cctv를 달고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앙선관위는 모든 투표소 현장의 cctv를 비공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 삼성동의 사례 외에도 서울 동작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현장 집계와 선관위 시스템상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 문제가 빈발했다. 심지어 서울 동작구에서는 투표자 인원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현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다수의 시민감시단과 참관인들은 처음부터 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 라면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참관인들에게 투표인원 숫자를 공개해야 부정선거 의혹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라고 입을 모은다. 증거가 나왔으니 고발하겠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총인원과 직접 촬영해서 얻은 총인원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실수 또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시민감시단 측 한영만 씨는 증거가 나온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고발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3.9대선에서는 사전투표의 파행운영 등 이미 선관위의 실측으로 드러난 사건들을 포함하여 각 지역 선관위마다 시민감시단의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시민감시단원들은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오는 6월 1일 지자체 선거에서도 반드시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다. 반드시 안장해서 잡을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리고 더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살 건가 그만해 그만해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이제 그만 고민들 조금씩 멈추자죠 부정선거 있었다는 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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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